일단 단강이 외국에 생산됩니다. 일본도 생산하고 있고, 중국 생산합니다. 일단은 일본은 생산도 저희보다 훨씬 높겠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이와 유사한 품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산하지 않고 단강은 일부 지역을, 결국은 기후 인양이 아니고 일부 지역을 벗어난 것도 벗어나서 재배되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과일들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. 왜냐하면 보통 사과 같은 외국을 심으면 몇 년 정도면 수확할 때요? 어떻게 이렇게 하면 3년, 4년차부터 생산이 시작했어요. 7년차의 감이, 경제성이 오더라구요. 단강은 15년차 정도가 돼야 감가치답니다. 그래서 단강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것은 맹잘분은 단강 심어놨다가 딱 이때는 중단. 굉장히 많은 도어들인거 맞죠? 맹잘분은 제가, 제가, 제가 오십니다. 단강 심어가지고 한참 수확할 때 수확할 때, 뛰는다는 게, 중단 감사합니다.